조금 내렸을 가능성이 있어요. 보통 내렸으시니까 이를 이를 가요. 감안해서 이렇게 보시고 이쪽도 잘 펴시고 조심히 코기 돌리지 마시고 자, 벗어. 근거리 한 번 찍어볼래요? 혹시 모르니까 알겠습니다. 내가 이걸 한 번 볼게요. 네네, 한 번 봐주세요. 이걸 볼게요. 네네. 내가 이만큼 본다고 쳤을 때 한 번 찍어보세요. 혹시 모르니까 알겠습니다. 맞나요? 네, 벗어서 주시면 제가 한 번 표시해서 볼게요. 너무 표시가 안 돼가지고 네, 이게 렌즈가 원래 미끌거려서 잘 표시가 안 돼요. 보이죠? 보이기는? 그러니까 이게 상단 하단 상단 하단 하단은 거의 10cm, 5cm까지 잘 보이고 잘 보이고 상단은 그냥 이렇게 물감이나 재료를 찾기에 좋은 그러니까 한 2m, 2-3m까지 잘 보이고 밑에는 5cm, 10cm까지 보이고 한 안경을 다시 맞추는 건데 이번엔 출장용으로 하나 맞추는 겁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